한김의 왕까지 안녕하세요 조현민 팬인가? 그럴리가 야하! 야하! 크랭팍! 야하! 야! 슬기야! 안녕하세요 크랭팍입니다 준비가 됐네 화이바를 쓰고 왔어 Get set Ready Go Jumping Jumping Everybody Jumping Jumping 다 같이 뛰어 뛰어 네 진짜 정말 쉬워 보여 진짜 기대된다 진짜 기대된다 천국에는 김밥만 있는 게 아니다 온몸을 움직여야 진정한 리듬업 리듬 참고 스테이지를 모두 열어 리믹스 7까지 깨자 우리 오늘 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때 10시간 걸렸으니까 타이트하게 가죠 타이트하게 저희 진짜 타이트하게 그래 타이트하게 하고 근데 나도 못해 제가 한번 해봐서 알겠지만 이프터 할 시간이 없어요 네 알은지? 다 필요 없어요 머리 다 풀어 해치고 그 시간에 빨리 끝내는게 네 차차하자고 차차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 아 이렇게 쉽겠지 그래서 아 이렇게 리듬이 나오는구나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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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쉬워 보이는데 아 뭔가 저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떻게 했어요 언제 언제 썼어요? 기억해요? 기억해요? 기억해요 언니 아 아 알아 알아 어떻게 언제 언제 쳐야 되는 건데 아니 알았어요 언제 쳐야 되는 건데 해볼래 근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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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듬을 타려고 리듬을 타면 돼 리듬만 알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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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데코원승이 뭐요? 마이너스 이제 몸길 가자 아 아 아 야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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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 거야 아 아 아 뭐여 아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닌데 안 되는 느낌이 많이 든다 오, 됐다 이제 골프 끝났어요? 골프 끝났어요 해지기 전에 간다 못 간다의 모든 걸 걸겠어 뭐야, 이거 찍게? 진짜 우와, 귀여워 타 타 타 타 타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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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우 잘했는데 잊어 잊어 잘했어 진짜 노래를 들어야 돼 노래를 들어야 돼 그림을, 그림을 신경쓰니까 어? 데이트한다 여자친구 구해야 되는 거야 너무 웃기다 타 타 타 타 타 타 성공한 거야? 여자친구를 구했어 여자친구를 구했어 수고한다 아, 이거 합동으로 나온다 1,2,3 아우, 아니야 이게 어려워, 이게 없대 아니, 지면에 대청으로 들어간 거 아닌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때처럼 그런 거 아니야? 냉동 왔어, 냉동이 왔어 네 땅 날 믿으셔서 날 믿으셔서 편하게 얘기해 진짜 편한 말 편한 말 음악 들어 황 이렇게 웃기지 안 보면 되는데 편하게 안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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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어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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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게임의 여왕이야 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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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설마 또 생겼어 이거 계속 생겼나봐 버거 버거 햄버거가 왔다 햄버거 세트 먹자 먹을 때 먹고 게임 게임 또 게임 열심히 해야지 그래 정말issen 잘하나 한 번 배워배우 np 아 귀여워 아 아 아 근데 얘가 조금만 작정해야 할 수 있죠 귀여워 너무 이쁘다 귀엽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스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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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근데 이게 본 게임은 어떠 어려울 것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한 거를 다 그리고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얘가 손을 왜 이러지? 이상해요. 이 게임의 정체는 뭐냐? 다 고개 숙이라고 아니면 진짜 싸대기 때리라는 건데. 음악 봐. 그러면 또 못 깰 거야? 자, 국민은 응원하는 걸로. 아니에요. 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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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어. 뺐어. 뭐 하냐 앞에. 뺐어, 뺐어. 들어왔어, 뺐어. 깼을 것 같은데? 많이 맞췄네? 제발. 저 파트는 얘네. 대박. 네, 수고하셨어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깼을 것 같은데, 근데? 깼다. 깼다, 깼다. 뭐야? 누가 깼어, 누가 깼어. 나 몰래 하나 있었어. 뭐야, 이거 또. 뭐야? 아! 나 진짜 이거, 이거. 아이씨. 이게 어려워, 포크가. 다다다다다. 웨이담을. 기다렸다, 듣고 나서 쳐야지. 나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어, 그래는 거요. 좋아야, 그냥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와. 좋아, 하팅. 화이팅. 그래, 좋아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3 can do it. есс 으 으 아 아 으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깝다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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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여수 여름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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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 춤에 나올 것 같아 춤춤 참 춤춤 춤춤 아니 언니 한번 잘하셨는데 잘하셨는데 동요리 가자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 못 들었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나오는 패턴이 다 똑같나 지금 네 거의 똑같아요 그래 외워야겠네 외워 될 수밖에 없다 오 오 오 오 오 오 여 잘 안 oldu 미쳐버리겠네 미쳐버리겠네 무슨 소리야 나 반! 반! 너무 힘들어 제발 충전하고 있어 아 진짜 너무한다 근데 이거 못하면 끝이라고 생각해 보양 내러 가야 돼 어 장구 눌렀어 잡 잡 턴 턴 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뭔가 미심적어 기계가 미심 게임이 냉정해 거짓말이 아니라 이것만 지금 몇 시간 했냐 한 시간이야 아 진짜로 이 판만 한 이 판만 한 시간 반? 두 시간 했지 네 진짜 아 혹시 뭐 이거 유경험자 있어요? 후키사 후키사 있어 있어 여기 있습니다 자 지나가는 개님을 모십니다 자 지나가던 개 지나가던 개님 우리의 두세주 세주가 왔다 해주세요 우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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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 좋아요 이게 이 판맨이 청량기 어떤 게 희한 아 이거 뭐 뭐야 아니 연습 좀 참모가 됐어 원래 이 게임 아세요? 와 이쯤 된 리듬이 착착 감긴다 오늘 리듬 엄청 늘어나서 가겠는데 뭐야? 어머 군무야 군무 대열에서 이탈하지 마 어우야 팔 더 올리고 뭐야 후딱 당한다 춤 못 춘다고 춤 못 춘다고 으다 맞아 너무 웃겨 다리가 어떻게 알지? 뭔가요? 파이팅! 파이팅!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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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끝났다! 어디있냐? 나 속까스 진짜 운동 된다 힘으로 운동이야. 됐다. 방판. 왕이다. 왕, 왕. 할 수 있어. 오늘 안에 끝나겠죠? 아니, 아니요. 오늘 안에 안 끝나. 안 돼요. 오늘 안에 안 끝나. 12시는 무조건 넘어. 안 돼요. 진짜. 진짜 안 돼. 1, 2, 3. 이렇게 신수하면 안 되는 거야. 3, 4, 4. 아 Alexa 아 안녕하세요 아 아 아 뭐 뭐 사실 아시아 어디서 좀 좋다 쉬는 거 아니야 아리 4 5 도전 아 안녕하세요 예 터최 well 이번엔 이제 깨는 걸로 가자 진짜, 너희가 내일 피곤하겠다. 다 했어. 빠르게 밥을 먹고. 어, 찔끔 다 찍었어. 찐대식 게임. 인간 토반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걸 버리고, 국물은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마지막 판에 왔는데 만만치 않아 보인다. 세, 거. 다잇, 다잇, 다잇. 바로. 세, 거. 다잇, 다잇, 다잇. 많이 틀렸지? 다리 트리다. 이따 나오면 큰일 날 것 같은데. 3, 2, 1. 1, 2, 3. 3, 2, 1. 1, 2, 3. 아까 그 학이랑 비슷해. 그 맹거리. 뭐야. 학처럼 생긴 진짜. 여기 있을까? 야, 이 상태는 미국 가겠는데. 쟤들 저러다가. 된 거 같아. 된 거 같아. 맞았어?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야, 망치 갖고 와. 나무망치 다 뽀개게. 다시는 가재진 못하게. 제발 쉽게 나와주세요. 밀레이드만 볼까? 어디인지. 야, 어차피 처음에는. 헷갈리니까. 하지 말고. 한 곡을 듣자, 그냥. 해봐, 해봐. 해보면서 듣자, 해보면서. 아, 가재 옷 입은 거 봐. 튀겨온 느낌. 튀겨왔어. 귀여워. 종목 1등급짜리 밀가루로. 곱게 빛을 내서. 가득 튀기냐. 튀겨졌어. 옥수수 기름에 맛있게 구웠다. 나무망치 갖고 와. 다 뿌셔버릴 테니까. 진짜 망치 맞아. 아, 너무 어려워. 망했다, 이건 거. 맞춰봐. 뭐 할 건데. 지금 툴 댄스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다 문제야.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냐. 못 간다, 집에. 뭐야, 이거. 다시 다시.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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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기나,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 그래. 두고 보자. 너네는 기계고, 우리는 인간이야. 야, 왜 이렇게 웃고서 짜자. 기계가 이기나, 인간이기나. 기계가 이기나, 인간이기나. 다가가, 인간이기나. 다시 해. 다시 해. 뭐, 이따 있게 다 했어. 아니야. 아, 진짜. 장님. 이거 정유랑 펜 없어? 이거 순서 좀 적어 봐. 장님, 전목 다행까지. 너, 귀여운 바다. 파, 파. 프레용 파. 프레용 파. 아, 이, 파. 6개인데 지금 6개 아니면 7개밖에 안 틀렸거든? 5개 미만이어야 돼, 5개 미만이어야 돼. 아 왜? 그러니까 여기서 실수를 아까도 그랬어. 편하게. 여기서 헷갈리죠? 여기서 매번 헷갈려. 아니 여기서 맨날 들리는 거야. 그래도 10번 틀렸어. 야 가자. 이게 언제고 하여튼 지금 하는 게 무조건 마지막 판이란 말이지. 어? 화이팅. 화이팅. 여기서 개구리야. 그렇지. 됐어. 오케이. 괜찮아. 실수 안 했어. 오케이. 좋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잠깐만 잠깐만 제발 우리 팬들 고마워요 다시 한 번 박수 안녕 모든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끝 다음 시간에 만나요